지난땐 17일부터 평화의 공존에 어물러 왔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찬희입니다. 말소리가 나와야 뭐가 되는 줄 알지. 여기 방송하고 있는 거야. 이리 와. 혼자만 하고 있는. 테스트방법. 이게 유튜브로 이게 나오는 거야. 이게 전체가 다 볼 수 있는. 어 이거 허리가 안 생기는데? 되는 거 같은데?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지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안 끊어지네. 되는데? 이렇게 방송하면 돼. 이게 콘텐츠를 기가 막히고 개발을 해가지고. 이거 방송을 하는 거야. 아니 제형만 먹으면 여기 앉아가지고.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되네. 알았어. 바로 꺼내야. 방송. 방송 중반. hatred. 거야. 마 sins. 신척기축은